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와 같이 화면에서 처럼 글자를 세로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로로 글자를 올려서 이러한 화면을 GIF로 웜짜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로 왔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화면에 이와 같이 지난번 글자 세로로 올린 그 화면에서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백조를 크로마케에서 하나 더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플레이를 해 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화면에 이와 같이 무병장수 기원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글이 왔고 습성올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테두리에 있는 이 장식은 꽃과 잎이 있는 이 장식이 있죠. 이것은 키네마스터의 동영상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는데 여기서 편집해서 이렇게 출력해서 가져오면요.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 GIF를 만들 때 문제가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타임라인에서 이 영상을 손가락 두 개로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럼 실제로 타임라인이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면만 늘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이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끝부분에 갖다 놓고 이 마지막 뒷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 여기에 저 위에 여기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서 이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트림 문화를 터치합니다. 트림 문화를 터치해서 오른쪽 트림 이걸 합니다. 오른쪽 트림 이걸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트림을 터치해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 편집 화면으로 와서 GIF로 만들 때는 대개 여러분들이 처음 출력할 때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이거 지금 현재 비율이 여기 보시면 16대 9거든요. 근데 대개 GIF는 1대 1로 많이 하죠. 1대 1이나 혹은 9대 16으로 많이 합니다. 자기 취향이니까 화면 비율을 1대 1이나 9대 16이나 16대 9나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16대 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GIF로 만들려면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면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출력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GIF를 하려면 여기 해상도 있죠. 해상도 있는 이 화면에서 위로 살짝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면 여기 GIF가 세 가지가 있어요. GIF 480 GIF 360 픽셀 GIF 240 픽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프레임 레이트가 15개 12개 6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GIF가 GIF 480 픽셀로 해상도가 조금 높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프레임 레이트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여기 보시면 45MB 정도 된다.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용량은 26GB 정도 남아있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GIF가 20MB가 넘었으면 카톡이나 이런 데 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올려보니까 20MB 넘었으니까 올려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45MB 되면 못 올립니다. 사용하기 힘들어요. GIF는 가볍고 가벼워야 다시 말하면 용량이 작아야 제대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360MB이나 혹은 240으로 낮춥니다. 일반적으로 GIF 240픽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여기에서 15로 하면 여기 11MB 정도 되죠. 그럼 20MB 이하죠.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은 좋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GIF 240픽셀 하고 프레임 레이트를 6으로 가져가면요. 6으로 가져가면 여기 보세요. 용량이 약 출력하면 약 4MB 되었고 용량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가벼워지지만 화질은 조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GIF 240픽셀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15 정도라는 하면 편리합니다. 15 프레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MB 정도 되었죠. 이것도 움짤 로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설정하고서 여기 GIF로 주장 이걸 추첨됩니다. 자 그러면 GIF로 주장을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검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 프레이를 해 볼게요. 이게 프레이죠. 프레이고 이거는 공유 이거는 삭제죠. 그리고 프레이를 해 보면 프레이에서 갤러리를 선택하면 화면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에서 여하치 GIF 움짤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지만 이러한 GIF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그러한 앱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앱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러한 앱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GIF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